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 플러스입니다 네 더욱더 끝까지 남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구요 저희 다음주 화요일 다음주 화요일에도 버스킹 4존에서 저희 진행하니까 저희 인스타그램 들어가시면 다 정보 뜨거든요 많이 오셔가지고 팔로 해주시고 공연정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그리고 여기 저희 아직 멤버 모집중이에요 저희랑 즐겁게 저희 봤을때 되게 우와 얘네 진짜 왜이러지 싶을 정도로 즐겁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춤추시고 싶은 분들은 여기 QR코드 스캔해서 많이 팔로우 해주시고 또 공연 아니면 저희 멤버 문의 얘기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여기 팁박스에는 저희 지금 활동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 활동비 지원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아서 여기 이렇게 팁박스 마련했으니까 손 들어주시면 저희 가서 팁받을 테니까 조금씩이나 천원 오천원 오백원 만원짜리 아니면 뭐 집문서도 되구요 계좌이체도 되구요 그냥 뭐 안씹은 껌도 좋구요 저희 그냥 뭐 깎아도 좋습니다 조금씩이나 넣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저희 사진 촬영 있으니까 사진 촬영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옆에 오셔서 얘기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늦게까지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